민법상 가족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률상 혼인을 한 갑 남자와 을 여자는 함께 A, B, C, D를 양육하고 있었는데요. 을과 혼인하기 전에 원래는 갑과 병이 혼인관계에 있었대요. 을은 갑과 혼인하기 전에 정과 법률상 부부였는데 이혼하고 정과의 혼인기간 중에 태어난 C를 양육하고 있었대요. 갑의 친구인 문훈 아내와 사별 후 혼인중 출생자인 D를 갑과 을에게 양자로 보냈대요. 한편 B씨는 사고로 중상을 입고 사망했는데 B씨 모두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 그럼 법정 상속인이 문제가 되는 거죠. 갑과 병 모두 B의 사망 전 B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이런 문제가 있네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 A, B, C, D는 지금 애들이고 갑과 을이 현재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죠. 그런데 A부터 보면 갑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얘는 지금 법정 상속인이자 자기의 법정 대리인이 갑과 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B는 갑과 병 사이에 태어난 자녀예요. 그러면 B의 아빠는 갑이고 B의 엄마는 병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상속인은 갑과 병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건 지금 갑과 을이 부부라고 해도 원래 B가 누구한테서 태어났냐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C는 갑이 적법 절차를 거쳐 입양한 친양자래요. 아, 그러면 이제 갑의 자식이 된 거죠. 법적으로 갑의 자식이고 원래 엄마는 누구였죠? 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C의 부모는 갑과 을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D를 보면 갑과 을이 적법 절차를 거쳐 입양한 일반 양자래요. 아, D의 부모는 원래 무였는데 무가 갑과 을에게 양자로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법률상 부모는 갑과 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1번부터 풀어보면 B와 C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 B, C 사고 당시 갑과 을과 A, C, D 사이에 친정관계가 있다. 지금 부모가 되는 거는 A, 갑을, C, 갑을, D, 갑을이죠. 그리고 갑병과 B 사이에 친정관계가 있다. B의 부모는 지금 갑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이 맞는 얘기네요. 2번을 볼게요. B, C의 사고 당시 무는 갑과 달리 D의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원래는 그랬겠지만 지금 무는 어떻게 했죠? 양자를 보냈죠. 양자를 보내면 이제 양부모가 이런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해야겠죠. 그 다음에 3번, B, C 사고 당시 C는 D와 달리 갑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뭔가 C와 D가 다른 건 맞아요. C는 친양자고 D는 일반 양자죠. 그런데 이 친양자를 표현할 때는 친생자, 친생자는 진짜로 자기가 낳았다는 뜻이죠. 낳은 지위를 갖는 것까지는 아니고 혼인 중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D는 C와 달리 입양을 청구하고 청규가 인용되어야 입양의 효력이 생겼다. 반대로 돼 있네요. 친양자의 경우에 좀 더 엄격한 절차가 요구가 되는 거죠. 5번을 볼게요. C의 사망으로 을정은 C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C는 지금 친양자를 했기 때문에 C의 원래 부모는 을과 정이었는데 정이 이제 법률상으로는 부모 지위가 없어지고 갑이 친부모처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은 상속인이 될 수 없지만 을은 자기는 낳아준 사람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단의 비교